안녕하세요. 수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It's a Live는 오늘 처음인데요. 이렇게 좋은 무대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제가 오늘 두 가지 곡을 준비했는데요. 첫 곡은 저의 신곡 빈자리라는 곡이고요. 이어서 아이유 선배님의 셀러브리티까지 준비했습니다.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. 잘 들어주세요. 너의 빈자리가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 좀 힘들어 나를 부르던 목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안좋게 너는 어디서 뭐해 지금 내 생각은 해 가끔씩 네가 미치도록 보고 싶어지면 그땐 어떡해 내게 연락해도 돼 만나자고 해도 돼 나의 날들엔 아직 네가 필요해 어색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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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연락해볼래 다시 만나자고 다시 만나자고 할래 조금 취한 기운에 모른 척 손을 넘을래 미안해 내가 요즘 내가 요즘 이렇게 지내 너는 어디서 뭐해 지금 내 생각은 해 가끔씩 네가 미치도록 보고 싶어지면 나는 어떡해 내게 연락해도 돼 만나자고 해도 돼 나의 날들엔 그래 네가 필요해 네가 없는 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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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겨워 힘겨워 내게 연락해볼래 뭐라도 말해볼래 조금 취한 기운에 모른 척 손을 넘을래 미안해 미안해 너도 요즘 어떻게 지내 미안해 내가 요즘 이렇게 미안해 지내 응 응 또 응 응 응 한글자막 by 한효정